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2월 3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심부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패러디와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국민들의 창작 욕구를 자극시킨 것 같은데 아주 재미난 게시물이 많아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 횡성한우가 아니라 명품 횡령한우가 등장했습니다. 김혜경, 이재명 이 부부가 지금 인사하고 있죠. 추석선물 미리 준비하세요. 명품 횡령한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는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트위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성남시 공금 횡령 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성남판 김영란법. 비위행위 없고 청렴한 도시 성남은 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과거에 쓴 글입니다. 공금 횡령 한 번만 해도 퇴출시켜 버리겠다. 이 말에 따르면 지금 퇴출되어야 할 대상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겠네요. 이런 패러디물도 등장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김혜경식 기본소득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한우 소고기 그리고 초밥 등등을 시켜 먹었죠. 7급 공무원 A씨에게 개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다음에 다음 날 다시 가서 법인카드로 바꿔치기하는 이런 수법이었습니다. 이 내용 1번부터 차례로 보시면 1번 부하직원 시켜서 한우등신모듬 예약 2번 정육점에서 개인카드로 한우등신모듬 결제 3번 순회동 자택으로 한우등신배달 4번 다음 날 취소 후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 5번 또 초밥집입니다. 아낀 돈으로 회덮밥, 초밥, 개인카드로 구입 6번 다음 날 취소 후 경기도 법인카드로 또 재결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이게 김혜경식 기본소득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밑에 그 설명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혜경이 쓴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도 활기가 돕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 가져다주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아주 저는 고단수의 패러디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 세금 뿌려서 지금 표를 구하는 포퓰리즘 정책인데 거기에 빗대어서 자기 돈 하나 안 쓰지만 그래도 법인카드를 쓰면서 그 상권에 도움이 됐으니까 이걸 아주 그럴듯하게 비꼬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이런 패러디물도 등장했습니다. 김혜경 씨를 해경궁으로 만들어놨네요. 국가공무원에게 지시한 해경궁의 사적 심부름 아들 퇴원 수속, 문진표 작성, 약 대리처방, 음식 배달, 우편물 수령, 속옷, 셔츠 심부름 이런 사적 심부름을 7급 공무원에게 시켰다. 이걸 비꼬고 있는데 밑에 또 비슷한 그림입니다. 대리학 처방, 대리퇴원 수속, 사적 심부름, 옷정리, 권력 사적 유용, 경기도청 5급 공무원, 해경궁 김씨, 중전마마 납시오 이것도 재미난 글인데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재명의 죄 해는 밤 이런 트윗 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 하나의 한우와 죄 하나의 초밥과 백김치 동호 어머님, 김혜경씨죠. 동호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대장동 개발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부선, 현지,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배소현의 이름과 여기 배소현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5급 공무원이죠. 가난한 국제파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행복이, 토끼, 노새노루, 점점점 동호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순해동에 계십니다. 아주 기발한 이런 패러디죠.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이런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보시면 이재명 후보 부부의 혈세 도둑, 갑질이 국민들 창작 의혹을 자극했네요. 짤을 참 잘 만들고 넘쳐납니다. 보시면 김혜경도 합니다. 우리는 법인카드, 너네는 기본소득. 원희룡 본부장은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급 공무원 배소현씨에 관련 글도 있습니다. 이 배씨는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성남시, 경기도를 거쳐서 지금 대선 캠프에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배소현씨를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사실상 김혜경의 수행비서로 이렇게 일하도록 이건 사실 불법이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배소현씨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트위터 글인데 보시면 김혜경 개인 비서 배소현, 5급 공무원 신분, 도청에는 출근하지 않는다. 아무도 배 비서관을 본 적 없다. 국가가 봉급을 주고 도지사 사모님만 모신다. 혹자는 박근혜의 윤전출을 얘기하지만 모르는 소리, 대통령을 수행하는 3급 비서관은 합법, 민간인을 수행하는 5급 비서관은 불법이며 권력 남용 비리다. 이런 지적 글인데 제보자가 누군지, 이 글쓴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18년 11월 23일에 트위터 글입니다. 지금 도지사 시절부터 이 배소현씨가 대체 5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지금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글에 성지술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글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 트위터 글을 찾아서 계속 댓글을 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던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나랏돈 훔쳐 한우 사먹는 마음 자세로 대장동 개발 호재를 그냥 지나쳤다고 입으로 온 기본소득 떠들면서 본인은 기본 횡령입니까? 이런 글입니다.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무서운 것이 공사 구분입니다. 이는 군주의 도리에 관한 최초의 베스트셀러 정관정유에서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지도자의 언행에 명의 서기 때문이지요.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를 가사도우미로 써온 것은 경기도지사의 큰 잘못입니다. 국가의 귀한 자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지요. 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 김혜경씨가 자기는 몰랐다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더 기암할 일까지 밝혀졌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그 가족이 한우 고기와 초밥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즐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먹고 해온 국고 도적질이지요. 한우는 어지간히 넉넉한 가족도 장보러 가서 선뜻 손이 안 갈 정도로 부담이 됩니다. 비싸니까 국고를 훔쳐 가족을 먹여왔다. 공돈이 내 돈이고 우리 식구 먹고픈 것은 모든 규칙을 초월한다는 태도로 한우와 초반만 훔쳤을까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사업 같이 큰 판을 그냥 지나쳤을까요? 하다하다 이젠 대선판에서 지자체장 가족이 나랏돈 훔쳐 밥 싸먹는 꼴까지 봐야 하는지 혐오감이 앞서지만 그럴수록 이분에 대해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나라가 더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을 우습게 하는 전과 사범이 대선 후보로 나오다 보니 정말 역대 대선에선 보지 못했던 아주 좀스럽고 지저분한 이런 행위들까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